서울시가 아이조아 아빠교실을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합니다.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영유아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싶은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에게 육아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강의형 아빠교실과 가정에서 아빠와 아이가 쉽게 살 수 있는 신체 놀이, 관계 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놀이교실로 구성됩니다.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약 90분 수업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수업 2주 전부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한편 이남정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빠교실과 놀이교실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